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미하일 밀렙스키 저는 아플라라는 도시에서 왔습니다 이곳은 이스라엘에 있는 도시인데요 다른 이름을 가지고 있는 도시 마지막 때에 전쟁이 있을 곳이기도 합니다 아마게돈 전쟁이 있을 곳이기도 합니다 저는 이런 귀한 세미나에 참석하게 된 것이 엄청 큰 은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초청해주신 모든 목사님들과 모든 준비위원장님들께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저희를 위해서 섬겨주신 모든 팀들에 감사드립니다 저희에게는 너무 귀한 섬김들입니다 저희가 오늘날 오늘까지 이렇게나 많은 사랑을 받게 될 줄 몰랐습니다 영적으로도 받고 한국에 있는 사람들 통해서 영적으로 받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향한 엄청 귀한 개시를 또한 받습니다 그리고 저에게는 개인적으로 너무 중요한 메시지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기토에 있는 도시에 사는 리더로서 그래서 저희의 공동체는 항상 마지막 때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가르치어왔습니다 그리고 이 멀리 이 대한민국 땅에서도 이 마지막 때에 대해서 바르게 가르쳐주시는 것을 듣게 되니 너무 기쁩니다 그래서 이 북쪽 한 나라가 이스라엘을 향해서 달려온다고 하셨는데 저희 이스라엘에겐 너무 큰 위로가 되는 개시입니다 저는 항상 저희 이스라엘이 외롭게 혼자 살아갈 거라고 생각했는데 오늘 이곳에서 배우게 된 것을 토대로 한 나라뿐만이 아니라 저희를 돕는 대한민국과 이 두 나라가 함께 나아갈 거라는 것을 그리고 너무 가장 중요한 것은 저의 눈물을 나게 하는 부분인데요 저희의 이 대한민국이 마지막까지 저희를 위해 달려와줄 거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 이스라엘 나라도 저의 조국도 마지막까지 달려갈 수 있는 나라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지막 때까지 달려갈 수 있는 영을 이스라엘 땅에도 부어주시기 원합니다 저는 이 많은 사랑을 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스라엘의 사랑을 주시는 분들,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스라엘의 사랑을 주시는 분들,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이곳에서 하나됨과 연합함과 여러분들에게부터 받는 그 사랑에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이 관계를 통해서 저는 누군가 저희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리고 저희를 얼마만큼 사랑해주시는지도 알게 되었고 그리고 저희와 만나기를 원해하는, 갈망해하는 형제, 자매님이 계시다는 것을 아는 것만으로도 너무 큰 위로가 됩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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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